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문 대통령의 퇴임 1년을 앞두고 청와대라든가 민주당 정치권 인사들이 마지막 꿀빨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청와대라든가 민주당 출신의 인사들은 공공기관 알바끼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에서 170곳에 가까운 기관장이 공석 또는 임기 만료로 교체가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LH와 강원랜드 사장 등 굵직한 기관장 뿐만이 아니라 임기가 보장된 감사라든가 상임위원 등을 포함하면 낙하산 인사 자리는 200곳 이상을 크게 상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청와대 출신 등 일부 여권 인사들은 삼성이라든가 넷마블 등 민간기업까지도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임기 말 낙하산 인사가 공공부문이라든가 민간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알바끼를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웃긴 것은 이들이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정권에 블랙리스트 판결 유죄가 난 것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얼마 전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판결이 유죄 판결이 났고 법정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판결이 나왔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알바끼를 할 수 있는 명분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권 임기 말에 산하 기관 임원들 자리에 내려앉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를 수가 없다라는 말 그대로 임기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판결로 해석을 해가지고 정권 말에 알바끼를 해가지고 최대한 꿀을 빨기 위해서 혈안이 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도된 소식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1년 정도 남은 가운데 청와대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낙하산 인사 형태로 진출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새로 뽑아야 하는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요직을 놓고 청와대 민주당 출신들끼리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정권 초에 일어날 만한 일들이 임기 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디 어디에 지금 내려 꽂히고 있나 좀 살펴보니까 강원랜드 사장에는 민주당 소속으로 경북 안동에 출마했었던 이삼걸 전 행안부 차관이 사실상 낙점이 되었다고 알려졌으며 강원랜드 사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 3년에 연봉 2억 원대를 보장을 받고 있고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되어 있는 LH 사장을 두고도 여권 인사들하고 전 현직 관료들이 막판에 인사 로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건설공제조합이라든가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도 올해 안에 새로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 측에서는 업무 추진비를 합치면 연봉이 7억에서 8억에 달하는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은 물밑 경쟁이 가장 치열한 자리 중에 하나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외에도 주요 기관들은 낙하산 인사가 완료된 곳도 있는데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여몽철 전 대전시장은 새마을운동 중앙회장이 되었고 제주에서 3선을 지낸 김우남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 회장, 청와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한국폴리테 이사장에는 조재희 전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이 사실상 내정이 된 상태다라고 전하고 있고 조재희 전 비서관은 작년 4월 총선 때 송파갑에 출마했지만 낙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구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도 최근에 2년짜리 IBK 캐피탈 사내 이사에 선입이 되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지난달 2월에 김경옥 전 국토부 2차관이 취임을 했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연봉이 높은 공공기관장이 되려면 오히려 낙선하는 게 좋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런 말이 나올 법한 게 공공기관장은 연봉 1억에서 4억까지 받고 여기에다가 업무 추진비까지 등을 합치면 그 액수는 2배 가까이 높아지며 정치인들처럼 구설수에 휘말린 위험도 특별히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사장에는 지난달 26일에 황열현 전 문화일보 편지국장이 취임을 했고 그는 2017년에서 2018년 당시에 국회의장이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직원 공제에도 작년 11월 신임 이사장에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낙하산 논란이 일었으며 이에 대해서 정치권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레임덕을 막고 국정과제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낙하산을 대거 내려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밖에 청와대 비서실 출신 A씨하고 B씨는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 달에 넷마블 상무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 비상금고문 등 민간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A씨 같은 경우에는 사표를 낸 지 3개월 만에 취업을 한 것이며 비서실 소속의 C씨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센터 이사로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올해 상반기 지금 수십 곳의 기간장 교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자리를 지금 차지하기 위해서 여권 인사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지금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수력 원자력은 물론이고 중부, 동서, 남동발전과 서부, 남부발전, 석유공사 등 사실상 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연봉과 의전이 보장이 되는 자리여가지고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노후준비가 치열한 상황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지난 정권에서는 별로 볼 수가 없었던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통상 정부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자리는 인기가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은 임기 중간에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임기를 보장받은 산하기관의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내려고 한 혐의로 시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면서 과거와 다른 현상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야말로 최대한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정권의 임기는 1년 남았지만 지금 임명되면 공공기관의 임기는 보통 2년에서 3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알바퀴 막차를 타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 전에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검찰개혁 속도 조절이라든가 최근에 국정현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대통령이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 당이 지금 청와대를 흔들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았지만 민주당은 3년 남았다면서 당이 주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문재인 정권이 1년 남았지만 꿀빠할 수 있는 기회는 3년이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거기에 알받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다급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청와대하고 민주당 등에서는 인사 로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으며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민주당 당직자라든가 보좌진들까지도 민간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기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이며 청와대 한 비서관은 임기 3년짜리 재외공간 대사로 보내달라고 로비를 한다더라 라는 말까지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근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임기말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대통령의 공약과는 다르게 탐구한 우리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